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세일정보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트팩 아더에러 현재 재고있는 사이트 찾았습니다. 육수에서 판매되고 있고 세일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스페이스 세일하는 사이트 소개시켜드릴거고 랄프로렘 폴로 폴로베어 어저께 30% 세일되는 정보 소개시켜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밍데일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인데 현재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괜찮은 제품이 있으니까 소개시켜드릴거고 크록스 그리고 24세브르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소개시켜드릴거고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세일정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털러리 세트 소개시켜드릴거고 소니스피커, 다이슨청소기 그리고 오늘은 골프용품 어디서 구입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난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 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직구팁, 사이즈팁 등 많은 정보들이 직구정보통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구경해보시고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오픈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직구기 남겨주고 계시니까 꼭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스트팩 아더에러 슬링팩입니다. 이 제품 굉장히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미국 육수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육수에서도 판매가 되긴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250불 정도로 가격이 비싸니까 미국 육수에서 구입하시면 208불에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할인코드가 있습니다. 할인코드가 있는데 저에게는 할인코드가 없고 공식적으로 나온 그런 할인코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할인코드를 입력하시면 이 제품 150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져서 관부가세도 피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같은 경우는 중고나라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미국 육수 할인코드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몇천원 주고 구입하셔가지고 몇만원 사이즈 받아서 구입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제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육수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스트팩 그리고 아더에러 콜라보레이션 제품이고 이 제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니까 기다리셨던 분들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미티드 어벨리빌리티 이렇게 돼있어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노드스트롬입니다. 미국 백화점 사이트이고 현재 노스페이스 제품 여러가지 모아서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 40% 세일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노드스트롬 사이트 같은 경우 미국 백화점 사이트입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제품도 있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도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직접 배송되는 제품은 직접 배송 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노스페이스 여성분들 롱패딩 같은 경우도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17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노스페이스 남성분들 프리스 풀오버 제품인데 40% 세일된 35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노스페이스 제품 기다리셨던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자켓도 6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40% 이렇게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노스페이스 제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스페이스 후디도 3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라이프로렌 폴로 사이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30% 세일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0% 세일할 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많은 여러가지 폴로베어 제품들이 추가가 돼서 세일에 추가가 돼서 30% 세일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에는 세일에 추가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고 원래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인데 이번에 조금 변경이 되면서 세일되지 않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은데 어저께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폴로베어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페이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클릭하시면 한국공식품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 창 닫아버리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두번 클릭하시면 제가 보는 페이지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30% 세일할 때 지금 구입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40% 이렇게 세일되면 제품들 전부 다 빠집니다. 그리고 40% 세일할 때는 보통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상가 제품들 30% 세일은 전부 다 빠질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테이크 30% 오프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30% 추가적으로 세일되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맨투맨이라든지 스웨터, 후디 등등 찾아보실 수가 있고 남성 제품뿐만 아니라 여성 제품들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웨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싼데 지금 보시면 남성 제품 원래 가격 400불짜리 제품이고 30% 이렇게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말고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제품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아이들 제품이 비키즈 제품이라서 8세에서 20세가 입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14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되면 이런 제품 10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X라지로 구입하시는 경우 사이즈 차트 한번 보시면 X라지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로 변경해보시면 키는 174cm까지 그리고 원무기 62kg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몰, 미디엄 정도 입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니까 이런 제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제품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폴로베어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세일하는 제품도 추가 세일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세일되지 않는 제품들도 추가 30%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그런 사이트이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만들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직구 방법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파카라든지 이전에 세일되지 않는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도 봄 여름 제품들 많은 세일되어 포함되고 있어서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블루밍데일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미국 백화점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할인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는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추가적으로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되니까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몇몇가지 제품들 한번 모아서 보여드리면 일단 마크 제이콥스 백팩입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제품이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대략 10년 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200불 한쪽으로만 떨어져도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던 그런 제품인데 현재 원래 가격 195불짜리 제품이고 117불에 40%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장바구니에 닿으면 추가적으로 25%가 세일되면서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70불 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25% 추가 세일되는 거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이브 10% 해가지고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추가 10% 할인받는 할인코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25% 세일되고 10%도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자디겜 볼테르 자디겜 볼테르 야상입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25% 세일된 140불에 구입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25% 할인되고 추가적인 10%도 할인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제품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리버치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토리버치 밀러 샌달입니다. 샌달이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 160불에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5% 이 가격에서 세일되고 10%도 또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대략 100불 언저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휴고보스 제품이고 스웨터 굉장히 얇은 스웨터 경량 스웨터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원래 가격 150불짜리 제품인데 66불에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25% 그리고 또 10% 할인받으시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44불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하는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일하는 제품들이 2만여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샘플로만 몇몇가지 보여드린 거고 지금 보시면 어그 제품들도 가격 굉장히 좋고 남성 제품이라도 여성 제품 전부 다 합해져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띄어리 공식 홈페이지 세일이 종료가 됐지만 여기서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띄어리 제품도 구경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띄어리 코트인데 원래 가격 745불짜리 한국에서는 100만원 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품 447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 25% 세일되고 추가적인 10%도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띄어리 코트라든지 자켓 등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이 페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바지 백화점 세일이고 세일하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이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크록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으니까 관심있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지금 세일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 제품 많이들 구입해주시는데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아이들 제품들 10불 때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들 제품들 18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20불 초반대 10불 때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24셋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세일로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80%까지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5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0% 할인 코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일정한 제품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0%도 할인 가능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제품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고 세일 제품이 아직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부터 시작해서 아페세라던지 메종마르지엘라 메종키친에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직배송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프랑스에 위치한 프랑스 백화점 사이트로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150달러 넘어가시면 관부가 새 발생하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도 다양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바지 세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막스마라 제품도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요즘에 인기있는 발렌티노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로에베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막바지 세일이기 때문에 한번 구경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제품들 한국 직배송 현재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직배송 무료로 해주는거 하루 이틀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은데 특히 지금 보여드린 이런 티셔츠 같은거 하나 구입하시고 배송비 내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마이테레사 같은 경우는 배송비용이 20유로나 굳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이런 아미티셔츠 같은 경우 가격이 75유로밖에 되지 않는데 20유로 붙으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현재는 75유로에 구입할 수 있고 한국으로 직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이런 제품 한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아미 제품들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이라던지 스웻셔츠라던지 등등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흰색 티셔츠라던지 이 제품도 다시 들어왔네요. 이 제품도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아미 제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한국 배송비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종마르젤라 티치레더 카드홀더 제품인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179유로에 판매되고 있고 무료배송 받을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도 꺼민 제품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고 전부 다 한국으로 무료배송 해주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색상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색상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세일하는 제품들은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한 사이즈로 업해서 구입하시면 남성 사이즈와 동일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구입하고 계시고 직구정보통 카페 놀러오시면 사이즈 팁이라던지 이런 것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레사 몇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렸는데 다른 제품들도 찾아보시고 저렴한 제품 위주로 구경해보시고 하나 구입하는데 배송비 내는 것 좀 아깝다 하는 그런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레사 원래는 여성 전용 명품 편집샵인데 남성 제품들도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기 있는 제품들도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레사 직구하는 방법도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도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이트인데 넷다포르테에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고 지금 보시면 남성 사이즈 여러가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 9 사이즈가 260ml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US 10 사이즈가 270ml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거의 다 빠져나간 이유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10% 추가 세일됩니다. 지금 보시면 9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10% 추가적으로 세일되고 아멕스 카드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15% 캐시백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 최저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아멕스 카드로 결제하시고 할인카드도 넣고 구입하시면 8만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장 인기 있는 색상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크림 색상 구입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계시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넷다포르테 설정 미국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설정하셔야지만 이 제품 보이고 그리고 한국으로 설정하시면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이 전부 다 사라지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미국 설정으로 하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넷다포르테 제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배송하는 경우 200불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커틀러리 세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티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고 장듀보 장듀보 제품들 여러가지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길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룰랄라 사이트와 동일한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시 세일 사이트로 특정한 제품을 일정의 기간만 세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100불 이상 구입하신 경우 10불에 한국으로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많이들 구입하시는 장듀보 커틀러리 세트 만나 보실 수가 있는데 24피스 세트 같은 경우에 19만 5천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0불 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피해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가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입부터 하셔야지 가격이 보이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하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 이런 제품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제품도 현재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한번 구경해보실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주 여성 신발이라든지 남성분들 신발들 찾아볼 수 있고 시계도 찾아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보테가 베네타 제품이라든지 발렌티노 세일하는 제품들 그리고 남성분들 부츠 제품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찌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들 신발이라든지 안경 탭 선글라스 등등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세일된 특가 가게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멜리사도 이곳에서 많이 구입하시는데 미니멜리사 제품도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네요. 잠깐 미니멜리사 제품만 보여드리면 굉장히 귀여운 그런 제품이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인데 대략 4만원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보실 수가 있고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배송 10불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길트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장난감으로 가져 놀기 좋은 그런 제품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로봇이라는 그런 제품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거나 원래 정가로 구입하시려면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250불짜리 제품인데 현재 66%나 세일된 85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는 분들 계시면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소니 휴대용 무선 스피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원래 가격 80불 정도 되는 제품이고 대략 1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56%나 세일된 3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검정 색상 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굉장히 저렴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휴대용 스피커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슨 V10 앱솔루트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 400불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 블랙프라이데이 때 세일 가격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새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75불 상당의 무료 툴킷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400불에 무료 툴킷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불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18% 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비용 대략 30불 정도 추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비용 한번 살펴보면은 400불에 곱하기 1.18라면은 관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이 된 그런 금액이고 여기다가 배송대행지 비용 합하면은 502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502불 이렇게 검색하시면 6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략 60만 8천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여드린 나이슨 V10 앱솔루트 제품을 6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가격 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75불 상당의 제품도 끼어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이 제품 저도 동일한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고 이 제품 직구 후기도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이 제품 이해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뿐만 아니라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이슨 V11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토크드라이브 제품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 제품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여러가지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가격으로 다시 나왔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TGW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골프 제품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사이트이고 골프 직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사이트가 바로 이 TGW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골프 제품들 전부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류부터 시작해서 골프와 그리고 골프 책까지 다 찾아보실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앞에 페이지에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는 거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국 사이트입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됩니다. 배송대행지 이용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류들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추가 25% 세일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실 분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 셔츠라든지 자켓류, 레인코트 등등 찾아볼 수 있고 악세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악세사리 제품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미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으로 25% 세일됩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추가적인 지금 세일되는 금액에서 25% 세일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할 수 있고 셔츠라든지 팬츠 이런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고 골프 제품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 전부 다 이용을 하시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 관련된 제품들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구입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구하는 영상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호응이 별로 없으면 직구하는 영상 따로 만들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파틸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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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